좋아요, 구독, 줄거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더랜드가 뭐냐 죽은 사람들이나 죽기 직전 사람들의 데이터들, 빅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모은 데이터들로 AI를 생성해서요 쌍방형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예요, 일종의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생성해, AI로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원더랜드라는 서비스인 거죠 뭔가 무섭기도 하네요 실제로 이제 있을 일인 것 같아요 원더랜드를 관리하는 정유미 씨가 있고요 최우식 씨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더랜드 직원이에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죽은 엄마를, 탕웨이가 죽었어, 죽었는데 죽은 엄마를 되살려낸 거야 그래서 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과 탕웨이 엄마의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박보검과 수지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인데 박보검이 사실 병상에 누워있어 신분인간 상태야 그래가지고 너무 그리워가지고 AI를 만들었어 우주에 있는 걸로 설정을 해가지고 우주에 있는 박보검과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수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할머니가 있는데 손자를 그리워해 손자가 죽었거든 손자를 되살려가지고 손자하고 대화하는 할머니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총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옴니버스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개의 이야기가 짬뽕되면서 이뤄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리뷰 방식을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원더랜드는 AI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다면 기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죽은 이들을 살려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딜레마들을 갖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원더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지 박보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박보검이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잖아 근데 AI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근데 식물인간이 살아 돌아온 거야 그럼 이 AI를 죽여야 되는 것인가? 서비스를 정지해야 되는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수지 박보검이거든요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 이제 할머니하고 손자 이야기 그거 같은 경우는 AI가 인간을 착취한다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손자가 계속 이제 그 AI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차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입금을 할 수 있거든요 입금을 하면은 그 모델링을 AI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계속 이 손자가 갖고 싶다는 걸 계속 알바를 두 탕 세 탕 뛰어서라도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다 쏟고 있는 거야 그런 딜레마가 또 하나 나오고 그리고 탕웨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딸인데 그 딸이 엄마를 그리고 하고 있다가 탕웨이가 딱 등장한 거지 엄마 사실 살아있어 엄마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딸 못 보러 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딸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믿어 거기에 심취해버려 인간이 AI에 심취한다면 이런 또 딜레마를 하나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미 최고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연하게 이 기술로서 자신의 가족사를 비밀을 알게 돼 기술 때문에 비밀을 알게 됐네 그거에 대한 딜레마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딜레마들을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낸 게 원더랜드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AI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의미도 있고 뭔가 무섭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그래요 저도 기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창고 영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때 개봉을 했었어야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번에 개봉한 영화여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의외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제 자신이 싫어요 뭔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그리고 딜레마를 이야기한다? 사회적으로 뭔가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이야기한다?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긴 합니다 합니다만 이야기 방식이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성이 메마른 걸 수도 있어요 코로나로 많이 밀렸는데 오히려 챗 GPT 때문인가 졸지의 시점이 잘 맞아버렸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시기를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챗 GPT가 최근에 나온 버전으로는 대화까지 가능하잖아요 거의 실시간 대화처럼 할 수 있잖아요 이 시점에 나오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입니다 좀 더 전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감독님하고 저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 사람들에게는 감독이 잘 맞는 감독이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감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의 탄생도 봤고요 여곡의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봤고 만추도 받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의 탄생은 제가 제일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나머지 여곡의 다음 두 번째 이야기랑 만추를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좀 안 맞는 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도 좀 기대를 했으나 안 맞았다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 김태훈 감독님의 감성이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SF 장르잖아요 SF 장류답게 지배종과는 달리 안에 있는 요소들 SF적인 요소들을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CG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 앞에 인트로 특히 인트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박보검씨가 우주에서 생활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AI로 생생한 캐릭터죠 그 캐릭터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 우주나 이런 것들 구현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우주 영화들 잘 만들어낼 수 있겠다 뭐 더문이나 뭐 여러가지 영화들도 있었지만 진짜 이젠 그런 기술들이 다 나왔구나 앞으로는 이제 SF 우주 영화를 다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음악도 되게 좋았어요 음악도 되게 서정적이고 휘몰아치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음악들도 좋았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수지씨가 저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배우들도 다들 이름 있는 배우들처럼 자기 제 몫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다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아쉬웠던 건 아쉬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제일 아쉬웠던 건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이야기가 저에게 잘 맞지 않았다 자 일단은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쉬웠던 이유는요 일단은 이 영화는 사건 중심이 아닙니다 캐릭터의 심리가 심리가 중요해요 어떤 대단한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원더랜드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SF라고 해서 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액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영화가 아니야 헐 같은 영화야 헐 같은 영화 사람의 심리가 막 바뀌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점점점점 이제 막 캐릭터 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영화는 드라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중심이 되지 않아도 재밌는 SF 영화가 있을 수 있어요 헐 같은 영화들은 정말 재밌잖아요 저도 재밌게 봤고 그녀 자 그렇다면 이제 드라마가 중요한 건데 제가 수지 박보검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보검씨가 일단 식물인간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박보검씨가 깨어납니다 깨어나면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수지도 너무 좋아해요 아 드디어 살아났구나 내 남자친구 드디어 와줘서 고마워 살아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AI 박보검과 현실의 박보검이 다르다는 거를 조금씩 없이 느끼기 시작해 수지가 그러다가 이제 수지가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만 밖이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나가 봐 거실로 나가 봤는데 거실에 파티가 열린 거야 현실에 있는 박보검씨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조금 뭐지 갑자기? 웬 파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지가 하는 말이 너 이런 애 아니잖아 너 이런 애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해 수지가 한 얘기는 너 AI 박보검은 안 그랬는데 현실에 있는 박보검 너는 왜 그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나는 박보검이 이제 얘기하는 거지 나는 뭔데? 난 난데? 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전과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다르다고 얘기를 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여기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파티가 문제야 나랑 수지랑 같이 살고 있어 박보검이랑 수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동의를 일단 구하지 않고 집에 사람을 불러들인다? 이거는 예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예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AI의 박보검과 다르건 말건 자시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사는 사람하고 동의를 구하고 나서 친구들을 불러야 되는 게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대단히 이상한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극단적인 설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박보검이라 그나마 봐줬네 개매놓은 거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내랑 있는데 친구들을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10명을 불렀다고 생각해봐 아내가 열받겠어요? 안 열받겠어요? 당연히 열받지 근데 얘는 착한 표정으로 왜? 난 이것도 이상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거기서부터 일단 딱 내 핀트가 딱 어긋났어 그전까지는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뭐야? 누워있는 사이에 눈치가 증발했어? 그것도 맞는 말이야 진짜 그리고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이 수지가 AI 박보검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라는 의문점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신분인간이 된 박보검이 있으니까 얘가 AI 박보검에 의지했다는 건 알겠어 그래서 만들었고 외로워서 만들었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얘는 AI잖아 살아있는 애가 있잖아 따로 얘가 AI라는 걸 철저하게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100% 의지했다는 것도 저는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얘가 죽은 것도 아니야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AI한테 100% 의지했다? 저로서는 도저히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AI는 AI죠 이거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 십터쿠 있잖아요 십터쿠 베개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은 원래 있는데 걔를 베개라고 베개에다가 의지를 100% 하는 거야 근데 얘가 깨어났어 얘가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는데 너는 베개하고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나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100% 의지했고 얘가 아니다라는 것에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그것도 이상하구요 또 하나 AI가 대화 상대였잖아요 대화 상대였을 뿐이에요 뭔가 얘가 서비스를 해준 게 아니야 뭐 성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뭐 채워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전에 보여준 모습도 그냥 대화를 한 거야 일상 대화를 한 거야 날씨는 어때? 출근해야지 뭐 이 정도 챙겨준 것 뿐이란 말이야 근데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다? 이 실제로 존재하는 박보검을 버릴 만큼 이 AI가 그만큼 나한테 좋은 모습을 보였나? 그걸 영화적으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AI는 AI 뿐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이 살아왔잖아 그럼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수진은 AI 박보검을 그리워하고 있어 AI와 다르네? 넌 왜 AI 같지 않아? 저는 이 딜레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오히려 식물인간이 된 박보검을 죽은 사람치고 맞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감성적으로 흔들릴만한 요소가 있나?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드라마 모든 이 네 개의 드라마가 모든 다 그렇게 나와요 그 딜레마가 딜레마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이 손주가 사달라고 하니까 계속 돈을 그래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사주고 싶은 마음 보여준 거는 알겠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알바를 두세 개 두세 탕을 띌 만큼의 이 손주가 나한테 뭘 해줬냐 그 만족감을 줬냐 난 그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은 할머니 그냥 끊어 끊어 이런 손주한테 계속 뭘 해준다? 내 손주하고 다르다는 걸 조금이라도 눈치 못 챈다? 이상해요 그걸 딜레마라고 할 수 있나? 이거를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딜레마가 90년도 초에 나온 터미네틱2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스티븐 스피버그에서 AI 이때의 작품보다도 그 철학적 깊이가 굉장히 얕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오 마이 갓 저는 그 수가 되게 얄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NL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딥하게 더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명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1명이든 2명이든 집중적으로 더 많이 그 모습들을 섬세하게 그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처럼 내 말은 그 말이야 그녀나 터미네이터처럼 좀 더 그 AI와의 딜레마를 더 깊이 다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4개를 벌리면서 그 수준이 되게 얕아졌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제가 이런 비슷한 장르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손쉽게 나올 수 있는 딜레마를 그렸다? 더 몰입할 수 있는 드라마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 뻔했어 딱 시작하자마자 어? 죽어있는 박보검이 있는데? 어? 박보검이 돌아왔네? 어? 이것 때문에 설마 갈등을 한다고? 딸이 여기에 심취해 근데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다고? 자기 부모가 사실은 죽은 사람과 연결이 돼 있다고? 그게 뭐 지금 챗GPT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그 고민들은 벌써 지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시계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2019년 2020년 2020년에는 챗GPT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 그때 나왔으면은 그래 뭐 이 정도 가벼운 생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근데 챗GPT로 직장을 잃고 시대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딜레마를 얘기한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더랜드는 시기가 너무 아쉽다 챗GPT5가 나오는 이상 5탄이 나오는 이상 이 영화는 하나 없이 가벼운 작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메마른 걸 수도 있어요 여기에 공유씨가 나오는데 공유씨가 막 거기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였어 원래? 이상하다 그래서 원더랜드는 되게 좋을 법 했는데 중만까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파티가 나오면서부터 그 갈등을 야기하는 그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모든 에피소드가 다 별로였다 그 갈등이 너무 가벼웠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누구나가 평상시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좀 더 깊이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자 밝다 ㅋㅋ 부사의 위로 이게 texted multitasking 더ro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racked 그때 야기 우리가 꼭 우리눈 lleg ży 음 내